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,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암페로원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만나보겠습니다. 암페로원은 232개의 이펙터와 64종류의 앰프 모델, 60가지의 캐베넷 사운드를 지원하며 이 모든 사운드를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간단한 터치만으로 조작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. 더불어 스테이지에서 앰프업화로 연결하여 연주하는 것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여 스튜디오에서 연주도 할 수 있습니다.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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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암페로 1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를 만나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암페로 1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이펙터 사운드와 앰프 사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